중앙북도 영동군의 산과 물은 계절의 변화를 정확하게 표현하며 그 건강함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 풍요로운 땅에는 수백 년을 이어온 국악의 선율을 따라 명품과일과 와인의 향기가 진동하고 있고요. 시원하고 달큰한 봄바람이 반겨주는 영동읍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퇴마기행길 오늘은 충청북도 영동을 찾았습니다. 영동하고도 영동천입니다. 지금 주변을 보니까 영동의 봄이 아주 싱그러운데요. 초록의 샅싹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동에는 국악과 과일의 고당으로도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건강을 위한 관광자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중북권에서 힐링의 관광지로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봄이 오는 영동성으로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레디 고! 마라리라라라라리 찾아오는 사람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영동군 전통적인 과수산업을 기반으로 이렇게 거대한 힐링 관광지를 만들었어요. 영동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를 저한테 아주 구석구석 소개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니까 소장님이신 모양이네? 네, 지금 현재 힐링 사업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업소장. 네, 네. 과일 나루 테마 공원은 어떤 곳인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이곳은 전국 유일한 과일 나무로 해서 테마로 조성한 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원에서는 다양한 영동에서 생산되는 모든 과일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자라나는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나중에는 과수 체험까지. 체험까지.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완비가 돼 있고요. 네. 그리고 한 방에 더 나가서 저희가 갖고 온 나무를 전국 주민들한테 분양을 해서 그분들이 수확할 때 와서 따서 가져가게 되는 거죠. 아주 볼거리가 아주 출비하네요. 네, 네. 자, 그럼 가시죠 먼저. 네, 가시죠. 어디로 가면? 네, 이쪽으로 가시죠. 네, 가시죠. 과일 나무마다 꽃망울이 맺혔는데 가장 먼저 자두나무가 꽃을 피웠네요. 큼직한 자두 한 입. 아이고, 생각만 해도 그냥 침이 꼴깍 넘어가네요.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바로 옆에 세계 과일 조경원이 있어요. 난생 처음 보는 과일부터 이름만 들어봤던 과일까지 과일 테마로 세계 일주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올 1월에 개장한 식물원으로 향합니다. 아이들의 가벼운 발걸음이 제 마음까지 들쓰게 만드려요. 들어서자마자 감탄사가 절로 나오고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야, 여기가 천종이 높고 일단 너무 밝아요. 밝으니까 참 기분 좋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이 레인보우 식물원으로 저희가 한 4개 정도의 테마를 가지고서 지금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비밀의 통로, 그 다음에 위로 가시면 우측편에 열대 과일원, 그 다음에 그 위쪽에 가시면 물의 정원. 물의 정원. 그래서 물초리가 들린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큰 나무로 조성돼 있는 빅트리원으로 해서 4개 공간을 해서 지금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왜 무언들이 거꾸로 자라요? 닭지 생물의 일환인데요. 지금 지가 스스로 공중에 있는 습기를 먹고서 자라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식물들이 워낙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발걸음은 저절로 옮겨지네. 이 공간을 말이죠. 습도나 이런 열이라든지 이거 어떻게 조절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거 150m 지하에 관을 50개를 묻었습니다. 해서 거의 있는 물을, 지혈을 땡겨서 1년 내내 16도에서 25도 사이로 그 물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어쨌든 냉방, 냉난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절감이 많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너무 뜨거울 때, 이럴 때는 저 위에 차광막이 있습니다. 차광막이 펴지면서. 저거. 네, 빛을 가려서 온도를 좀 낮춰주고. 자동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통해서 식물들은 또 바람이 필요하거든요. 성풍우를 통해서 바람을 또 순환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의 정원을 걷다 보면 어느새 식물원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인데요. 이곳에서 내려다보면 거대한 식물원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만족감이 넘칩니다. 무엇보다 관람 통로가 완만해서 참 좋아요. 한숨 돌릴까 했더니 바로 그 자리에 쉼터가 있더라고요. 참 사람의 몸과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고마운 식물원입니다. 과일나라 테마공원 근처에 와인터널이 있는데요. 영동에서 직접 와인어리를 운영하고 있는 분께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탐스러운 포도 모양의 오색등 불빛을 따라 들어가면 고대부터 시작된 와인의 역사가 쫙 펼쳐집니다. 이곳은 와인 문화관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벽화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와인의 역사라든가 유래 이런 거를 볼 수 있고요. 또 천난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와인의 그런 것을 조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긴 뭐예요? 여긴 무슨... 네, 여기는... 마려 올라가 뭐라고 했네요? 네, 한번 올라가 보시면 새로운 환타스틱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환타스틱. 네, 환타스틱 한번 느껴보세요. 멀리서 전시물을 바라만 보는 박물관과는 달리 와인의 역사 속으로 돌아가서 직접 체험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영동군의 이미지와 비전을 무지개 7빛깔로 표현한 터널을 지나서 와인관으로 향합니다. 레인보우, 영동의 모티브... 와인은 시간의 예술이자 과학이 아닐까요? 수많은 오크통과 세계 유명 와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동 와이너리에 숨결이 담겨있는 와인들을 직접 맛볼 수 있는 체험관에 이르렀어요. 이야... 이게 다 영동 와인이에요? 네, 향도 좋죠. 와인을 만드는 와이너리들이 40여 군데가 넘어요. 아, 와이너리들이? 네, 영동 와인의 퀄리티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1년에 2번씩 브라인딩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일정 점수 이상이 되어야만 이곳에 입점을 할 수가 있고 확내가 돼요. 그럼요, 내가 와인 터널 안에 들어왔으니까 맛은 봐야 될까요, 맛은? 그럼요, 보셔야죠. 그러면 여기 매니저님한테 한번...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와인이라고 해서 세 가지가 저희가 있어요. 그날그날 돌려서 하거든요. 첫 번째 드리는 와인은 화이트 와인이에요. 이 와인은 작년도에 저희 우리술품평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독일 베를린 국제대회에 나가서 실버상을 받은 와인이에요. 독일에서? 네. 그래서 지금 이 와인은 식전주나 해산물하고 드시면 잘 어울리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마이크 지금 벗었는데 와서 그를. 지금 이게 시음하려고 잠깐 벗을게요. 죄송합니다. 상큼하면서도 향도 좋고요. 향이 좋아요. 스위트합니다. 와인 문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와인 터널에서 와인의 역사부터 시음과 체험까지 할 수 있는데요. 영동군을 대한민국 와인 1번지라 부르는 이유를 제대로 실감했습니다. 와인 터널 안에 들어왔는데. 네. 터널이 또 있어. 네, 참 신기하죠. 이게 보니까 터널 안에 터널이 또 있는 건데. 네. 이건 무슨 여기도 와인 창고예요? 뭐야. 네. 저희가 이 와인 터널 공사할 때 이 주변에 이런 토구를 90여 개를 발견을 했는데요. 90? 네. 그 정도로 일제강점기 그 시대 때 탄약 저장고로 사용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강제 동원돼서 수작업으로 판 토구를 놓고 지금 이런 곳은 영동에 몇 군데가 있지만 젓갈 저장고라든가 와인 저장을 해놓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 조금 우리의 슬픈. 슬픈. 네. 우리의 슬픈 역사를 보는 것 같으니까. 네. 보시는 시청자들도 좀 뭉클할 거예요. 저렇게 우리 백성들이 저걸 팠으니 말이야. 맞습니다. 토구를 파가지고. 이것도 한두 개 아니고 90개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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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군의 새로운 명소 복합문화예술회관입니다. 그 뒤에 산림 휴양지가 있는데요. 문화예술과 함께 숲속에서 보내는 휴가. 야. 이 상상만 해도 행복해지네요. 이야. 여기는 무슨 한옥 단지의 뭐예요. 아주 그냥 무슨 특징이 있어요 여기는. 여기가 이제 웰리스 단지라고 합니다. 웰빙과 건강의 합성어로 숲을 통해서 건강을 치유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그런 힐링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저도 오늘 밤에 잘 수 있어요? 네. 최초방 선생님은 특별히 오늘 주무실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직 개장도 안 했잖아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이제 저희가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까지 준비를 했다가 하반기에는 정식적으로 오픈해서. 정식적으로. 네. 숙박동 내부도 궁금해서 잠깐 들러봤어요. 그렇습니다. 네. 밖에서 볼 때는요. 그냥 아주 한옥. 한옥으로만 생각했는데 실내에 들으니까 이게 무슨 목재료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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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벽면이 일라이트로 만들어진 벽체입니다. 이거?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토피에도 좋고 건강에 좋고 원적외선이 일반보다 몇 백 배가 더 나온다는. 아 그래요? 그래서. 일라이트? 네. 그렇습니다. 영동에서 나오는 광물인데요. 그래요. 일단 맘에 넣고 목재가 들어가니까 더 참 분위기가 온화한 분위기고. 향이. 나무 향이 나잖아요. 일단. 그렇죠? 이게 평택나무로. 자체가 힐링입니다. 오십니다. 여기는 진짜 둥이가 힐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와 그래요. 네. 앞으로 이제는 이 중국관에서. 네. 앞으로 이렇게 힐링 관광지로 아주 참 좋아질 거라는 그런 예감이. 네. 맞습니다. 딱 두는데요. 네. 저희 군에서도 이 힐링 관광지를 역전 관광지로 육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네. 지금 10월 달에 일라이트 시시라고 해서 골프장도 개장이 되고. 아. 그래? 호텔도 개장이 되고. 힐링센터도 개장되고. 연말 되면 힐링의 중심지, 대한민국 중심지의 힐링의 메카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동군 심체면의 산골장에 숨어있는 옥계 폭포입니다. 20미터 높이의 절벽에서 쏟아져 내리는 이 거대한 물줄기를 우러러보다가 눈에만 담아두기 아쉬워서 사진으로 제가 남겨봅니다. 이야. 절경이 따로 없어요, 절경이. 와, 기가 막히네. 이 옥계 폭포가요. 일명 박연폭포라고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가 국악의 거성 박연선생의 고향이 영동이에요. 그분이 여기 자주 찾아오셨고 여기에 이 관에 긁으신 곳이야. 박연폭포, 옥계 폭포.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시원한 바람과 짜릿한 소리를 만끽하며 오늘 여정의 쉼터를 찍어봅니다.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는 난계 박연선생의 고향 마을이에요. 그야말로 우리 국악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박물관에 들러서 동망과 치해까지 뛰어났던 3대 악성을 만나볼 계획입니다. 난계 박연선생과 함께 난계사라든지 난계생과 그리고 난계국악의 제작촌. 지금 이곳에 난계국악 박물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음악 관련 시설들이 영동에 산재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박물관에서는 국악의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박연선생과 600여 점이 넘는 국악기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악기는 제가 TV에서 종묘제례악 합주할 때 멀리서 보긴 봤는데 가까이서 보기에는 처음이에요. 아, 그러시죠. 두 선생님이 보시는 왼쪽 악기는 편종이라는 악기입니다. 아, 편종. 네, 편종. 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악기는 편경. 편경. 돌. 그러니까 옥입니다. 아, 경. 역대 왕과 왕비의 신의를 모신 곳에서 음악. 주사진일 때. 네, 제사진일 때. 제례음악에 사용하는 악기죠. 네. 좌측에 보시는 편종은 조금 남성이가 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에는 오리. 편종. 오리니까 여성. 그러니까 음과 양의 조화가 아니겠느냐. 음양의 조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해금. 네. 국악 전문 박물관의 특성상 우리의 소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저도 국악과 한 뼘 더 가까워진 느낌이네요. 자, 이번엔 국악 체험과 숙박 시설이 어우러진 곳으로 갑니다. 이곳에서는 단체로 체험할 수도 있고 일대일로 기초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지금은 장구를 배우고 있는데 강사님과 수강생 열기가 대단해요. 영동군의 자랑 난개 국악단입니다. 오늘은 활동을 중단했을 거라 짐작을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그동안 애타게 기다려와서 그런가요? 아주 흥겹고 살짝 흥분되기도 합니다. 전체 연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주가 아주 체온해가지고. 아이고, 그럼 이렇게 연습만 하시지 공연은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연습을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연습 많이 했고 공연을 못 한 지가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저희도 벌써 1년이 다 돼가지고. 그래도 또 국민들한테 저희가 열심히 저희 음악을 또 들려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연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그럼 언제쯤 관객들하고 이렇게 만남의 장을 이룰 수 있나요? 될 수가 있을까요? 저희 난개 국악단이 3월 26일 토요일부터 상설은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요? 네. 매 격주로 토요일 상설은 진행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겁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것 좀 보고 계실 거예요. 홍보 좀 해주세요. 우리 저기다. 저희 난개 국악단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언제나 좋은 공연과 또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항상 연주를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봐 주시고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저희 또 힘나서 열심히 연주해 음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무대에서 우뚝 설 수 있는 난개 국악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악체험천 제일 위쪽에 엄청나게 큰 북이 있어요. 지름은 6m가 넘고 무게는 7톤이나 된다고 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하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나 더 오면 내가 여쭐려고 그러는데 이 북이 왜 이렇게 큰 북이 여기 있어요. 이 용도가 뭐예요? 이 북은요. 청구라는 북으로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세 번 두드리면 웅장한 소리가 하늘까지 닿아서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북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세계 최대의 북으로 2011년도 11월 달에 영국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북이군요. 그래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 국악의 고장 영동이 이 큰 북과 같이 세계적으로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고장이 되리라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남계 국악 축제를 52회나 추진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야 오래 했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동에다가 국악 엑스포를. 네. 대단하네요. 우리 국민들이 여러와 같은 성원과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걱정 오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방송 보시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까부터 나를 째려보거든요. 이게 몽둥이를 왜 가지고 나 때리려고 그러는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청구를 칠 수 있는 북채입니다. 이거 칠 수 있는? 네. 소원을 어떤 마음속으로 청하고서 이 북을 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더 다칠 수 있죠? 당연히 한번 쳐보셔야죠.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렇군요. 네. 우와. 소리가 괜찮죠? 좋은 게 아니라 울려가지고 하늘 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권 모양이다. 맞습니다. 북꽃 자성. 하늘 천권. 선생님도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시죠.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예예예. 선생님 내가 한번. 왔으니까 그냥 알 수 없잖아요. 그럼요. 한 번 쳐보셔야죠. 예예. 예. 야구방릉이 때리기 좋겠네요. 예예. 예. 야, 웅장하네. 예. 소리가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울림이 깊습니다. 소사하신 말일까 많네. 하하하하. 이야, 대단하네. 하하하하. 저 이런 북 처음 쳐봐요. 아, 예. 이런 북찰도 처음 들어봐요. 아, 그렇습니까? 두 번 더 치십시오. 한 번 더? 두 번. 영동구는 아름다운 밤길을 가꾸는데도 정성을 다하고 있어요. 철도변에 시멘트 옹벽을 걷어내고 밝고 화사한 포획로를 만들었는데요. 걷고 싶은 골목길으로 변신했습니다. 중앙 사거리의 창구 조형물. 불빛이 변하면서 와인잔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군민들한테 공지사항을 알려주는 역할도 하고요. 영동의 야경 백미는 뭐니뭐니해도 용두공원입니다. 다양한 불빛과 조형물이 있어서 봄밤에 산책이 참 즐거워 보입니다. 아, 영동의 밤. 자, 오늘은 충청북도 영동구를 제가 여행을 했는데요. 볼거리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하루 해가 너무 짧았습니다. 복합관광단지를 비롯해서 국악의 메이커를 살펴봤는데 내일은요. 건강한 영동이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돌아볼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내일이 설레는데요. 자, 그럼 저는 이제 숙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영동의 밤이 너무 좋아서 산책하다고 돌아가려고 그래요. 네, 다른 데 안 갑니다. 저는 그냥 숙소로 들어갈 거예요. 산책하고. 네, 가시죠. 연분홍치마가 봄바람에 희날리더라. 영동여행 둘째 날 여정은 원류봉에서 시작합니다. 와, 절경이 따로 없어, 절경이. 와, 이거 뭐 곳곳에 다 풍경이 너무 좋은데요. 옛날에 풍률 좀 즐기시던 분들은 다 한 번씩 다녀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원류봉은 달월자에 머무를 유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달도 쉬어가는. 네, 그래서 경치가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 물길 따라 쭉 이렇게 걷다 보면요. 가는 곳마다 풍경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이 물길 따라 8km 정도 걷는 길이 형성되어 있는데 네. 한 번 걸어보시면 아, 이래서 좋구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안 해주세요. 네. 하시죠. 네. 오케이. 갑시다. 물 건너에 있는 정자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어떨까요? 최근에 징검다리를 놓아서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에 꼭 한 번 가봐야 되겠어요. 제가 지금 원류봉 물길 따라 출발을 했는데 이 길 이름도 있을 거예요, 여기? 데크길? 여울소리끼리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물이 깊지도 않고 얕지도 않고 이쁘게 물소리가 들려요. 아, 철거운 물 주는구나.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딱 이 구간만 이렇게 데크가 있고요. 데크길과 산길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건넌 내내 물소리와 새소리가 끊이지도 않아요. 정말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놀림이 아주 야무지고 재빠르죠. 둘레길에서 어르신 한 분을 만났습니다. 어르신, 뭘 이렇게 뜯으세요? 쑥이요? 네. 쑥떡 해 드시려고? 글쎄요. 아까웠어. 아까웠어. 아, 아까웠어. 야, 이거 이게. 밀가루나 쌀가루하고. 아, 쌀가루, 밀가루. 이게 빵 가지고. 쑥개떡. 어디 사세요? 전라도 순천. 순천? 순천. 순천. 아, 근데 순천에서 여기가 언제까지 여기로 오셨어? 여기가 딸이 살았어. 아, 따님이? 네. 아, 다니러 오셨군요. 네. 아, 예. 참 한가롭고 평화스럽고 행복하세요. 얼굴 뵈니까. 그렇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97. 97. 네. 아이고, 100세 참으셔야 돼요.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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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아이고, 얼굴 뵈니까요. 아주 건강하게 뵈요. 감사합니다. 송해 선생님도 97인데 뭘 그러세요. 예, 그럼 계속 뜯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참 좋네요. 이 봄날에 쑥 뜯으시고. 자, 이어서 월류봉 둘레길 제2구간에 들어섭니다. 이 대꽃길은 새로 난 길이에요? 새로 만들었나? 이게 이제 작년 2월에 개통이 됐어요. 산새소리길. 기존에는 저쪽 물 건너. 아, 저쪽에? 네. 저 뚝길로 걸으셨었어요. 지금 선생님 여기 길이 턱이 없어요, 턱이. 그러다 보니까 휠체어, 유모차. 아, 그렇대. 네. 가족과 함께 걷기에 너무 좋은 길. 네. 지금 이 바람하고 이 자연화가 어우러져서 이렇게 한 3.2km를 걷다 보면 정말 마음도 편해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이게 무슨 나무지 아세요? 어, 생강나무요, 선생님. 생강. 이렇게 튀각한다고 그러나 튀겨서 먹는 거는 먹어봤어요. 맛있더라고요. 저거? 네, 이파리로. 생강나무 잎으로. 아, 그래요? 대크길을 만들기 전에 이 코스를 수십 번 걷고 또 걸었던 사람이 있답니다. 바로 영동군청 담당 공무원인데요. 직접 걸어보니까 이야, 그 정성을 느낄 수가 있네요. 지금 마지막 3구간 풍경소리끼리에요. 풍경소리. 네. 이 끝에는 반해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풍경소리끼리 이렇게 지었어요. 아주 예쁜. 아주 예쁜. 아주 예쁜. 네. 백두대간 백화산 아래 자리 잡은 반야산은 13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데. 나무 하나, 돌 하나에도 깃들어 있는 억곱의 시간. 그 세월만 가늠해봐도 두 손이 모아지고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월류봉 둘레길을 따라 산길을 따라 물길을 따라 또 마을길을 따라 아주 즐겁게 오다 보니까 마음이 아주 건강해지고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이렇게 산사에 조용히 앉아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옛날을 이렇게 반추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좋네요. 공기도 맑고. 낯선 여행지에서 맛집을 찾으려면 시장 많은 곳이 또 어디 있겠나 싶어서 영동 전통시장으로 향했는데요. 이 표고보삭이라는 말에 구미가 슬슬 당기네요. 야, 이거 추추울한데. 뭘 먹고, 먹고 가야지. 어,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날까, 이 집에는. 아유아유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날까요? 홍보 덮밥도 있고요. 비빔밥도 있고요. 탕수육도 있고요. 좋아요. 국밥 주세요. 네, 예. 식당을 가득 매운 손님들. 음식 맛이 꽤 괜찮을 것 같죠? 일하시는 분들이 연세 좀 있어 보여서 깊은 속맛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번지보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거 참도 그냥 하도. 네. 저희 어머님들이 이렇게 맛있게 음식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현수막 간판을 보니까, 안수막 보니까 분위기가 좀 독특해요. 아, 여기가. 정겹고. 아, 그래요. 여기가 영동 노인 일자리 사업이에요. 사장님이세요? 아니, 저희는 시설의 관장님입니다. 관장님. 네, 네. 잘됐네. 그리고 여기 앉으세요. 아유, 예. 감사드립니다. 아유, 만점을 나누보죠. 여기 어떤 곳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그 어르신들이 다 이거 좀 반찬 만드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한 60세 분도 계시고요. 85세. 그래서 평균 연령이. 85세? 네, 그분도 계세요. 그래서 평균 연령이 75세 정도 됩니다. 그럼 이 한 분들, 월급 주세요? 네. 여기서 이제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보조금의 일부하고 수익금의 전체를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반응이 어때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자리지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내가 직접 음식도 만들고. 그동안 우리 어머님도 음식을 만들어 봤잖아요. 그 만든 음식을 우리 영등 국민이 맛있게 먹으니까 굉장히 본인들도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수익금도 나니까 어르신들이 그냥 일반 알바하는 것보다 수익금이 훨씬 많으니까 거기에 만족도가 높아서 본인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익금으로 나는 화장품도 사고 손주 손주 용돈도 준다고 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좋아요. 어머님들 손맛에 톰까지 곁들인 음식.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 나옵니다. 탕수, 표고 탕수육. 네, 표고 탕수육. 표고버섯 한 가지로 국밥에다가 텃밥에 탕수육까지 아주 푸짐하게 한상을 내오셨어요. 저는 처음 먹어봐요. 표고 탕수라는 거. 손님들이 오시면 뭘 제일 좋아해요? 어떤 거 좀 많이 찾아요? 이제 좀 젊은 분들은 탕수육. 젊말 잡고 좀 어른들은. 어르신들은 이제 저 텃밥. 맵지 않아서 어르신들이 좋아하셔야 돼요. 일단 맵지는 않네요. 맵지는 않고. 맛잇이 순해. 음, 좋은데요? 여기도 있으시면서 괜찮아요, 분위기가? 취향도 맞고요. 뭐 이것저것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아? 네. 그런 거 좀. 음, 국밥. 네, 네. 소고기를 이제 볶아가지고. 음. 다 모든 걸 볶아가지고 끓이는 거예요. 야, 이거 독특하다. 보습나는 들어가니까. 점심도 든든히 먹었겠다. 양강면 산중톡에 있는 광산을 찾아갑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천연광물 일라이트가 있다는데요. 얼핏 봐서는 본격적인 채굴에 앞서 갱구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좀 다 산덩어리 아니에요? 산에서 뭐가 일라이트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전체가 일라이트입니다. 돌멩이인가 아니면 흙인가요? 점토 성분의 광물질입니다. 일라이트가 원래 맨 처음에 개발되기는 미국 일리노이즈에서 발견됐어요. 아, 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일라이트가 매장량이 가장 많고 품질이 가장 우수한 곳이 어딘가를 탐색하던 중에 찾아낸 곳이 영동입니다. 아, 여기예요? 네, 여기입니다. 세계 최대 매장량, 미래 천연자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니까 갑자기 관심이 생기고 좀 얼떨떨하네요. 그러면 여기에 뭐 이런 것도 그럼 뭐 이게 일라이트예요? 이게? 네. 한번 만져보세요. 네.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좀 손이 하얘지는데? 예, 예. 일라이트 가루예요. 이게 피부에 괜찮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나중에 좋은 거 보여드릴게요. 어허허. 이게 옛날에 우리 보면 곱돌 있잖아요, 곱돌. 예, 예. 무슨 화장품 만든 곱돌. 예, 예. 일종의 그런 종류죠. 오. 광산에서 채굴한 일라이트 원석을 불순물을 제거하고 건조 과정을 거친 후에 관로를 통해서 다음 공정으로 보냅니다. 여기가 우리 일라이트 분쇄하는 공장입니다. 여기서는 미분으로 만듭니다. 아. 분쇄. 분쇄해서. 가루로. 예, 가루로. 이야, 여긴 또 이게 뭐는데요? 아까 이제 미분. 마지막 공정에서 미분으로 만드는 이게 일라이트 가루예요. 아주, 아주 곱다. 이게 현재 325메시라는 가루예요. 예. 그런데 우리 집에 가정에서는 밀가루가 200메시입니다. 각 용도에 마다 더 가루로 만들 수 있어요. 600메시도 만들 수 있고 1500메시까지도 만들 수 있어요. 1500? 네. 1500메시 그럼 어느 용도에서 쓰는 거예요? 주로 화장품 쪽으로 이렇게 써요. 아, 화장품. 조동리라는 산골마을 초입에 아담한 폐교가 보입니다. 이곳에서 일라이트를 활용한 제품을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귀산촌 지원센터도 함께 있는 모양입니다. 먼저 일라이트 찜절반부터 체험해 보려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네. 들어가 보시죠. 이야, 이게? 네, 죄송합니다. 여기가 일라이트 찜질방입니다. 네. 그럼 이게 일라이트예요? 네. 이게 일라이트로 만든 세너비 형태로 해가지고요. 이 안에 이제. 뜨끈뜨끈해?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라이트 방이 네. 일반 찜질방하고 네. 일라이트 찜질방하고 다른 점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점이 있죠, 선생님. 뭐가 달라요? 일반 찜질방 같은 경우는 사람이 찜질하고 나오면 바로 온몸이 식습니다. 체온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일라이트 찜질을 하게 되면 하시면 계속적으로 내 몸의 온도가 축적이 돼서 내 몸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이 증가가 되고 각종 병에서부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신 겁니다. 아, 야야야야야. 어, 야 좋다. 아이고, 야. 어떠세요, 선생님? 누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한번 누워보세요, 선생님. 어? 야, 닦아. 어, 닦아, 닦아. 어, 닦아, 닦아. 어, 꽉 차네. 어, 좋다. 우와, 이거 참. 이거 참 이렇게 지지면 피곤이 풀리겠네요. 그럼요, 선생님. 이런 거 자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 지금 저희가 여기가 오픈한 게 작년 11월에 오픈을 했고요. 이제 여기서 오픈하면서 이제 마을 어르신들이나 주위에 계신 어르신들이 많이 오세요. 과연 그러니까 일라이트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인지 저희도 지금 관찰하고 연구하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선생님. 우와, 여기가 다양하네. 네, 선생님. 여기는 일라이트 체험방이라서요. 아까 찜질방하고의 다른 점은 이거는 이제 가정에서 쓰실 수 있게끔 이렇게 제품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 좀 누가 누워보면 되나요? 앉아보십시오. 오케이. 어, 따뜻해. 어, 야. 어, 야. 편하다. 네. 아주 편안하네. 이거는 보시면 여기 호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게 이제 이쪽에 온수로 통해가지고 열을 올리는 겁니다. 전기방식이랑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 버티고 있어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 말고도 병원에서 사용하는 제품도 있는데요. 일라이트를 활용한 다양한 의료기기들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온몸이 다 감싸지는 겁니다. 아, 그거 괜찮게 좋은데요? 네, 네. 땀을 좀 흘리고 났더니 갈증이 났는데 찜질방 손님들이 애용한다는 카페가 있어서 자리를 옮겨봤어요. 네. 겉에서 볼 때는요. 네. 귀산천지원센터? 네, 그렇습니다. 그럼 또 뭐예요? 난 또... 여기 찜질방은 무슨 연관이 있나? 관계 있어요? 아, 여기는 이제 영동군에서 귀산을 희망하시는 분한테 교육도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정착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영동군 귀산천지원센터입니다. 귀농, 귀촌을 알았는데 귀산천에서 이게 좀 잘못 쓴 거예요. 뭐야? 귀산천, 귀산. 산천으로 귀양하시는 분들. 네, 그렇습니다. 산천에 오시는 분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영동군은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산에 맞는 특성화된 작물들을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재배법을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도 일라이트를 활용한 제품들을 만날 수가 있답니다. 영동의 특산품인 과일 옆에 일라이트 제품 코너를 따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생각보다 꽤 많더구만요. 아, 이게 일라이트구나. 뭐야, 이건 치약도 아니야. 일라이트 치약이 뭐야. 찾으시는 제품 있으세요? 아, 예. 여기는 이 제품들이 다 일라이트에 관여된 그런 제품인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저희 여기 있는 제품들은 충북 영동에서 나는 일라이트를 가지고 만든 제품이에요. 네. 네, 그래서 로션, 핸드크림도 있고요. 아, 이거 핸드크림? 네, 마스크팩도 있고 네, 그다음에 팔찌, 목걸이, 비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라이트가 함유된 제품, 안 들어간 제품 차이가 뭐예요? 아, 저희 일라이트는 유해물질 흡착, 그다음에 탈취, 항균효과 이런 여러 가지 효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히 비누 같은 경우에는 세안을 하고 나서 피부 당김이 전혀 없어요.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아, 그래요? 예, 예. 그 정도로 피부 보습력이 뛰어난 제품이어서 이런 팩, 핸드크림, 이런 로션 같은 경우를 바르시면 되게 좋아요. 그럼 먹는 제품에도 일라이트가 함유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일라이트를 활용해서 콩나물도 지금 재배하고 있거든요. 여기 뒤쪽에 보시면 콩나물이 있어요. 일라이트로 재배한 콩나물이 있어요. 아, 저기 콩나물? 네, 네, 네.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아, 네, 네, 네. 콩나물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콩나물이에요? 네. 그런데 뭐 이렇게 씌워놨어? 콩나물은 여기 있습니다. 아니, 왜 검정 비닐에 씌워놨어, 이걸? 왜냐하면 저희는 일라이트 콩나물이지만 무방부제, 무농약이 들어가서 빛을 보면 초록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거운 봉투에 씌워넣고 있습니다. 아, 빛을 보면 초록색으로 색깔이 변하고 네, 네. 그런데 콩나물 어디서 키워요? 이거는 재배기는 이쪽에. 이쪽에서? 네. 그럼 물로 키우는 거 아니야? 그렇죠. 물로 이제 처음에 콩나물을 불릴 때 6시간 정도 일라이트를 첨가를 해가지고 불린 상태에서 세척 후 콩나물이 재배기로 들어가서 오일만에 넣어요. 콩나물을? 콩나물은 생식도 가능합니다. 맛볼 수 있다고? 일라이트를 침전해서 비린 맛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한번 드셔보실래요? 콩나물을 새우로 막아본다. 네. 먹어본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 콩나물을 지금 맛을 볼게요. 되게 보면 비린내가 나는데. 아, 고소하다. 고소워. 그렇죠. 그래서 먹어야지. 그래서 이제 야채하고 샐러드식으로도 많이 드세요. 아, 샐러드식으로요? 하나 드릴까요? 네. 맛있습니다. 군무관님은 이거 드셔. 네. 감사합니다. 영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롭게 떠오르는 곳. 바로 이 동정리 벽화마을입니다. 사계절을 표현한 벽화들을 감상하며 올라가다 보면 골목이 끝나는 곳에 깔끔한 카페 아래가 나타나는데. 아, 아이고. 5톤이네. 깨끗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오면 무슨 영동의 편식을 먹어볼 수 있다는데. 뭐예요, 여기? 아, 저희가 영동 특산물을 이용한 디저트를 많이 개발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동 와인빵하고 오란다라고 있어요. 그거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카페 안에 오란다 조리실이 따로 있습니다. 조총을 끓여서 과자와 꽃감을 함께 버무린 후에 밀대로 펴서 식히는데요. 이제 구르게 잘라서 포장만 하면 됩니다. 아담하지만 햇섭 인증까지 받은 시설이라고 합니다. 카페 2층은 높은 천정과 통유리 덕분에 아주 시원하고 환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야. 뭐, 그러니까 거창해요. 아야야야야야. 이야, 이게 그러니까.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이게, 이게 뭐예요? 이거는 오란다라고 하는데요. 오란다. 네. 많이 들어봤죠, 오란다. 저희가 이제 영동 특산물을 이용해서 이거 곶감하고 영동 샤인머스켓 있죠. 네. 건조시켜가지고 저희가 만든 거예요. 어, 이건 또 뭐예요? 이거는 영동 와인빵인데요. 로제 와인이라고 해가지고. 로제 와인. 저희가 반죽할 때 넣어서 입안에서 그 향이 되게 오랫동안 머물고 있어서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영동 와인빵이 이것도 아주 맛깔스럽게 생겼다. 음. 아, 속에 지금 팥이 들어, 앙금이 들어 있네. 앙금, 네. 앙금하고 호두 들어있어요. 호두. 네. 영동에 호두가 또 유명하니까 호두까지. 음. 향이 또 나네. 네. 입에서 향이 계속 머물고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좋은데요? 고향 영동을 지키고 있는 젊은 사업과의 아이디어가 인정받고 있는데요. 참 대견하고 흐뭇한 일입니다. 오란다. 네. 어렸을 때 많이 먹어봤던 과자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국감을 함께해서. 네. 옛날에는 딱딱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이제 좀 부드럽고 이에 안 붓게 저희가 이제 조청을 사용해서 만든 거예요. 음. 어떻게 이런 오란다. 와인 빵을 만들 계획을 하셨어요. 아주 독특하네요. 아, 영동군에서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지원 사업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술 지원도 있고 또 이렇게 제품을 만들 때 레시피나 이런 거 같이 협약을 했었고. 네. 제일 중요했던 게 핫섭이거든요. 어떤 다른 학교나 이렇게 급식을 하고 싶은데. 그런 걸 못해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기술센터에서 핫섭을 할 때 지원을 좀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네. 저희가 이제 핫섭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핫섭감이나? 네. 아주 고마운 양반들. 네. 너무 감사하죠. 영동군에도 감사하고. 기술센터에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때 먹는 분도 계시거든요. 건강을 컨셉으로 영동군의 자연과 사람을 두루두루 만나보았던 둘째 날 여정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휴. 야. 좋네. 봄바람 따라 1박 2일 동안 충청북도 영동군 일원을 여행을 해봤습니다. 즐겁게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잘 보셨나요? 하하하. 감사합니다. 아, 국악과 과일과. 그리고 일라이트라고 하는 이 새로운 광물을 보태가지고. 아주 오감만적, 체험까지 해다 보니까. 아주 이 영동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농촌, 관광, 일본지로 자립매김하고 있는 영동. 그곳으로 여러분을 한번 초대합니다. 좋으시죠? 네. 지금까지 영동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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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